MBC 뮤직 올려서 치고 팔은 내려가면서 웨이브 둘 셋 나 이거 하는데 2초 걸려 2초 걸려 발은 계속 움직이지면서 몸은 계속 둘 둘 셋 넷 발은 계속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Let's play dance Let's play dance Let's play Let's play Let's play One more time Okay, ready? Cause I'm on fire But you keep on standing Oh One more One more One more One more One more Oh 역시 선생님이 중요하네 쭉쭉 힘이 없게 돼 저희 리더입니다 아 진짜 형이 못해서 이름만 하시네요 동호야 너도 인플란트 좀 해 너무 많이 해놨는데 나 지금 얼굴 찍어줘 동호야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군요? 기대되는 동호의 감상평 모든 분이 다 통과해요 아 진짜요? 동호가 말 좀 하고 있어 일단 갑시다 수업 그 다음에 원 다리 올리고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네요 오른손 내리고 왼손 내리면서 몸을 좀 숙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근데 여기가 좀 빠른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어서 바로 할게요 스탠디스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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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을 내리고 손을 받잖아요 발을 찍으면서 여기가 제일 포인트예요 내리면서 발을 들으면서 찍고 바로 가야 됩니다 동호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게 동호가 다시 한번 따라해 여기가 5번을 많이 해서 다 들어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쉽게 돌려가지고 더 안 들려요 뭐예요? 더 안 들려요 자 어떤 거로 하는 거? 이거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선생님 여자분들 이거 민망한 부분은 근데 이게 원래 손이 여기를 잡아야 돼요 허벅지 아래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네 아니 이거 다 해주시길 바라요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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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넘은 탓이야? 그리고 다 해야 돼요 우리 수강생들 아버지 주인님 도넘은 알려줘 어디 잡는지 도넘은 알려줘 어디 잡는지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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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하신다 허벅지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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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다시 여기서 해볼게요 요거 힘들다 이렇게 가봐 여기만 넘어가면 나부터 한번 요거만 넘어가면 요게 곱이에요 요거만 넘어가면 귀엽고 쥬어 암바닝 그라보로 달려줄게요 맞죠? 땅땅 땅 잡고 웨이브를 합니다 웨이브를 하는데 속모양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네, 밑으로 웨이브를 하면서 하나, 둘, 셋, 네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청년기수 괜찮아 수현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요 좋아, 선생님 좋네 좋아, 좋아 네, 여기서요 동작은 자리를 잡는 동작은 이런 동작인데요 웨이브를 하면서 하나, 둘, 셋, 네번 바로 여기 중요한 부분은 위까지 자, 보여드릴게요 안 버닝다 하면서 다리는 뒤꿈치가 올라가야지 좀 섹시해 보입니다 그냥 하면 안 섹시해요 앞꿈치를, 뒤꿈치를 들고 뒤로 약간 누우면서 네번 치고, 그 다음 팔은 이렇게 뻗습니다 자, 손꼽기 다 아시죠? 어깨 위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정확히 앞, 옆으로 가면서 머리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I'm burning down But you keep On On Step 올릴 때는요, 팔을 천천히 댕니다 천천히 다리 모으면서 올립니다 쪼끄빨 벌리세요 네 다리 올리면서 옆으로 옆으로 흘립니다 올리고 딩스틸 팔은 이렇게 마지막에는 시선을 팔을 봅니다 노래 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둘 오, 괜찮아, 괜찮아 우아 케빈 오, 잘한다 도덕물 잘하네 그게 너무 잘하셨어요 가덜치고, 아래로 내려온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자세가 남자같은 자세가 너무 남자는 볼까? 남성성껏 너무 남자 오 좋아요 자세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긴장했어 왜? 왜 긴장했어?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긴장하는 것 같아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바로 무대에서 오실 정도로 렛츠 플레이 댄스 잘한다 잘한다 자 한번 더 갈게요 보고 있습니다 잡을 때 여기 잡고 스탠딩 스틱 다음 이야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건 핀미더머니 핀미더머니 감사합니다 기섭이는 얼핏 보면 카색 오빠같이 생겼어 잘한다 잘한다 자 둘이 타기요 잘한다 위로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어 좋아 잘한다 기섭이 빠지고 이분이 우선 우선으로